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뷰가 좋은 카페 3곳 둘러보겠습니다. 카페에 갈 때 단순히 커피만 마시러 가진 않잖아요.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혹은 노트북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경치 좋은 곳에서 고즈넉하게 차 한잔하고 싶을 때 카페를 가는데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아닌 뷰가 좋고 수다도 떨거나 아니면 노트북 작업도 할 수 있는 곳들이구요. 덕수궁 왕궁뷰, 명동 옥상공원, 그리고 한강뷰로 준비해봤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카페 다락입니다. 이곳은 서울시청 소소문청사 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시면 카페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구분되어 있어서 바로 올라가시면 되구요. 1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구를 봤을 때는 시청, 구내 카페 같은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뷰 맛집, 그것도 무려 덕수궁, 국내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실망한 모든 포인트들이 잊혀지는 곳입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카운터가 위치하고 있구요. 창가를 쭉 둘러서 테이블이 있습니다. 기본 아메리카노 가격이 2000원입니다. 정말 저렴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음료를 판매 중인데 시청에 위치한 카페답게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창도 크고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가리는 건물 없이 시원하게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한옥의 고궁과 근대화된 건축물이 어우러지는 경치가 장관입니다. 덕수궁이 바로 옆에 있어서 국내가 훤히 다 들여다보이구요. 덕수궁만 보이느냐? 시청, 성공의 성당, 날씨 좋은 날은 저 멀리 인왕산까지 조망이 가능합니다. 이곳이 정동전망대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풍이 드는 가을 시즌이 덕수궁 베스트 뷰 시즌이긴 하지만 언제 방문해도 경치는 가히 서울 탑클래스입니다. 이 모든 경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한눈에 들어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평일에도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해서 야간 명소로도 이름을 날리던 곳인데요. 현재는 주말만 운영을 하는데 그마저도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약을 통해 1시간 동안만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창가 좌석은 사진만 찍고 다른 분께 양보했어요. 예약 링크는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제로페이로 결제 시 할인도 적용되니까 참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명동 최중심가에 위치한 배롱나무 카페입니다. 이곳은 명동 유네스코 빌딩 12층에 밀치하고 있습니다. 빌딩 최고층에 카페를 두어 개방된 옥상 정원과 동선을 같이 하면서 도심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낡은 느낌은 있습니다. 1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하고 12층으로는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도 살짝 낡은 느낌이 들어서 실망감이 먼저 찾아오는데요. 카페 입구가 두 군데인데요. 한쪽은 음료를 파는 곳과 작은 테이블이 몇 개 있고요. 다른 쪽은 제법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아메리카노 기본 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음료들이 있습니다. 프라페나 에이드 종류도 3,500원이고요. 음료가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매장 음료 판매 때 맞은편 공간에는 많은 인원이 들어가도 충분한 넓은 공간이 있고요. 콘센트도 마련되어 있어서 노트북 작업하기도 좋습니다. 카운터 옆으로 나있는 문을 나가면 옥상 생태공원이 나오는데요. 야외 테이블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 명동 시내가 발밑에 쫙 펼쳐지는데요. 서울 명동 최중심가의 옥상 정원이 무릉도원처럼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껍질 없이 반짝이는 나무 기둥에 입혀서 향기가 진하게 나는 매력적인 배롱나무도 옥상 정원에 있고요. 옥상에 정원이 있어봐야 얼마나 크겠어 하시겠지만 정말 숲기처럼 느껴지는 꽤 넓은 공간입니다. 나무와 댁이 잘 정돈되어 있어서 날씨가 좋은 날은 바깥에서 커피 마시기도 좋은 곳입니다. 복잡한 명동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포인트를 찾을 때 이곳 추천드릴게요. 방금 명동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옥상에 제법 넓은 정원이 조경이 상당히 잘 가꾸어져 있어요. 카페 내부에 앉아있어도 바깥에 정원 풍경이 잘 보여 좋았습니다. 노트북 작업하기도 조용하고 좋고요. 전시회도 열어서 볼거리도 많습니다. 수익금은 아프리카 교육사업에 쓰신다고 하니 의미 있는 공간이기도 하네요. 현재는 주중 9시부터 6시까지만 영업을 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풀벌레 소리 가득한 공간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많아질까봐 저만 알고 싶은 곳인데요. 조용한 곳에서 힐링하고 싶은 분들은 이곳 가보세요. 적극 추천합니다. 서울 카페를 소개하는데 구색을 맞추려면 한강뷰 카페도 한 곳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서울은 뭐든 한강뷰라고 하면 다 비쌉니다. 한강뷰 호텔, 한강뷰 카페, 한강뷰 아파트. 한강뷰라는 단어에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해야 되겠네요. 이곳은 한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데도 커피가 2,000원인 곳입니다. 거기에 무료로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가득한 북카페입니다. 트립티 뚝섬 유원지 자벌레점이구요. 7호선 뚝섬역 3번 출구 방향과 연결되어 있어서 방문하기 편합니다. 이곳 역시 기본 아메리카노 2,000원부터 시작을 하구요.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가 있습니다. 음료와 디저트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기타 음료들도 3곳 모두 비슷하게 저렴해요. 분위기에 대조되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 키오스크 주문하는 내내 와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월요일은 휴관일이니 피해서 방문해 보시구요. 이곳의 장점은 우선 밤늦은 시간까지 오픈해서 한강 야경을 보러 가기도 좋구요. 북카페 같은 분위기라 책 읽기 편한 자석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콘센트도 많아 장시간 노트북 작업하기에도 굉장히 편해요. 비싼 돈 주고 커피 마셔도 카페에서 오래 읽기 눈치 보이는데 여긴 눈치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1층은 카페와 야외 한강 전망 테라스 그리고 천만 시민의 책장에 다양한 책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마음껏 꺼내 읽으셔도 되구요. 2층에는 좀 더 정숙한 분위기의 독서실 느낌까지 드는데요.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3층에는 유료로 회의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회의실과 개인실, 2인실이 있습니다. 조용히 책 읽으실 분들은 2층, 친구와 수다 떠실 분들은 1층으로 가시면 되구요. 3층은 독서실처럼 월 단위로 정기 도서관처럼 쓸 수 있더라구요. 회의실도 1시간에 5천원이라는 부담 없는 금액입니다. 1인실은 1일 5천원, 2인실은 1일 만원이구요. 개인실 1개월에 5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주변에 뚝섬 유원지나 눈썰매장도 있거든요. 같이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타 카페보다 좌석 간격이 넓어서 쾌적했구요. 콘센트도 꼽을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책들도 다양하구요. 다양한 컨셉의 자석도 편안합니다. 거기에 와이파이까지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서 더없이 편하고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저녁에 가시면 서울의 노을과 야경까지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낮에 보는 한강뷰와 청담대교를 지나는 지하철 도심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강남의 높은 빌딩 뒤로 펼쳐지는 노을 그리고 다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는 저녁시간대 방문하시기를 꼭 추천드릴게요. 이상 3곳 저만 알고 싶은 서울의 가성비 카페입니다. 2천원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점 가격에 서울 최고의 뷰를 볼 수 있는 곳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말에 정동전망대 예약을 해놔가지고 아침부터 여기 시청으로 왔는데 요곳이 시청 13층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전망대를...